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있고 흥미진진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또 한번 테슬라를 중심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캐논데일리님 감사합니다 캐논데일리님도 빨리 테슬라를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도 빨리 FST 베타가 좀 잘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짜 챗GPT의 위력이 어마무시해서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어피스잡들은 그래도 타격이 덜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프로그래머들도 챗GPT라든지 AI 도움으로 직장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한 20명 30명 가까이를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 하는 거를 정말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AI로 타격을 받지 않을 만한 직업들도 아 받지 않을까 제가 계속 써보니까 이게 상당하더라구요 제가 이걸 좀 너무 과대평가한 부분도 있죠 어 예를 들면은 배터리에 있어서 테슬라가 AI랑 접목해서 사람 손을 덜 타게 그리고 원통용을 하니까 양산에서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좀 삐걱대고 있죠 아날로그가 결합된 몸을 써야 되는데 연구나 실험을 하는데 몸을 좀 손 타는 쪽은 좀 쉽지 않을 아직은 시간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짜 뭐 뉴스 보면 수학자도 나오더라구요 근데 타격을 받을만 합니다 써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대화되는 흡사 진짜 FSD 베타 같은 수준이죠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잘 보조를 해준다 그리고 여기 많이 자른다 자른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job listing에 보면 AI는 핫하고 아 그리고 이런 부분 스탠포드보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논문이라든지 리서치 페이퍼를 더 쓴다라는 점 요즘은 회사들이 이걸 더 빨리 더 크게 해 먹으려고 밑바닥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좀 쉬프트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라든지 연구소보다는 일부에서는 더 회사가 익사이팅하고 재밌고 실제로 효과도 빨리빨리 보는 제가 뭐 여기 온 거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많이 잘랐지만 해고한다는 뉴스가 참 많았지만 AI 쪽이나 일부 연구하는 쪽을 보면 여전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사람이 이제는 그래도 일단 사람을 많이 뽑아야겠죠 AI는 핫하다 해고되는 것과 제가 여기서 체감하는 게 분위기가 좀 그런가 했는데 이런 AI 쪽을 보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실적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와 시간 진짜 빠릅니다 올해 1분기가 지나가다니 정말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딜리버리 얼마나 팔았는지는 바로 며칠 뒤면 나오죠 그래서 예측이 난무하는데요 아주 지난번에 이미 기조가 아주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중국에서도 레코드를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분기는 명절도 있고 비수기인데 지난 4분기보다 더 팔아먹을 조짐이어서 이대로라면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이건 중국 얘기긴 한데요 오늘 미국 것도 예측 여러가지 예측치들이 나와서 그걸 다 볼 건데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맨날 테슬라가 힘들다 그러는데 계속 얘기하는 상대할 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요 중국에서도 엄청 잘 판다 뒤에서 중국도 관련 재미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미국 예측치입니다 이거 예측입니다 아직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차를 팔면 레지스테이션돼서 딱딱 나오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당연히 알고 싶어하니까 콕스라든지 딜러라든지 여러가지 첫번째 둘째 달 대충의 러프한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3월에 추세화해가지고 예측치가 이제 나왔는데 테슬라가 미국에서 무려 18만대 넘게 그러면 작년 1분기 대비 거의 40% 가까운 39.5%를 파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여기 나온 건 전기차 리스트가 아니라 여기서 전기차만 파는 거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죠 나머지는 전기차, 내연기관 합쳐서 파는 겁니다 근데 GM도 장난이 아니긴 하네요 무려 58만 7천대로 아마 1등을 하지 않을까 근데 토요다가 깎인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0만대 이상 근데 현대기아차도 만만치가 않죠 합치면 야 이거 미국에서 네 번째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저렇게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내연기관은 요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여러가지 얘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다 진짜 대단하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역시 BMW나 같은 가격대를 보면 벤츠는 저멀리에 두 개를 합쳐도 테슬라가 안 되고요 그래서 압도적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미국에서요 그리고 이번 분기 작년 대비해서도 여전하다 진짜 높은 성장세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 대단하죠 테슬라한테 지금 성장세를 견줄만한 게 리비안이나 루시드인데 이게 만 대가 안 돼서요 리비안도 그렇고 리비안은 그래도 보조금 받는데 루시드도 비싸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 대비 늘긴 늘었는데 참 여전히 아직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죠 한 분기에 만 대 이상 팔기가 어렵고 루시드는 아직 천 단위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기가 고급차 그래서 아까 이제 모델 S랑 X를 얘기할 건데요 다 이제 테슬라의 딜리버리가 좋긴 한데 진짜 많이 팔았었는데 Y의 위력이 정말 크죠 근데 S랑 X 그리고 X의 특히나 X의 지금 재고량이 막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더코럴 푸시가 또 시작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레몬트 공장 보면은 차가 막 꽉꽉 서 있다든지 끝까지 밀어붙여서 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S랑 X는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싼 차다 보니까 세금 제외하고 지금 환율로 X같은 경우 깡통이 물론 깡통에도 오토파일럿이 있다고는 하지만 1억 3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금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 환율이면 뭐 한 1억 4천?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싼 차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재고가 늘어서 근데 가격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쌌죠 그래서 제가 막 와 이거 2억이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코비드 거의 전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아 재고가 갑자기 느는 그래서 만마일 슈퍼차저를 끼워줍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데 전기값이 워낙 비싸서 다른 주에서는 전기값이 그렇게 또 비싸진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특히 서부분들은 만마일? 그리고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면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마일이니까 1만 6천 킬로미터의 주유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니까 테슬라 자체로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할 수는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동량에 따라서 이게 또 크기도 해서 나쁜 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 또 깎아주려고 하니까 만에 하나 옛날같이 언리 미래 슈퍼차저 이래도 안 팔리면은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희망상으로는 언리 미래 슈퍼차저가 돌아오면은 저는 무조건 지를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웃긴 게 야 이 미중 갈등 속에서도 S랑 X가 와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갈등 속에 미국에서 차가 수출돼서 물론 미국에서 차가 수출될 수 있죠 근데 요즘 미중 관계를 보면은 야 이 비싼 차가 실려서 중국에서 또 수출한다는 게 물론 한국에도 들어갈 거지만 이렇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언리 미래 슈퍼차저가 돌아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역시 차가 안 팔리면 테슬라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쓸 카드가 많다 테슬라한테는 좀 타격을 덜하게 하면서도 소비자들한테는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현금이 아니라 이런 프리 슈퍼차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카드가 있어서 만약에 더 늘면은 언리 미래 슈퍼차저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직 이걸 플래드라든지 이걸 기다리는 나라들이 꽤 많아서 당분간은 높은 재고가 좀 수출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판매량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43만대 넘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이번 분기에 레코드는 또 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또 쓰는 거죠 전기차만으로도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미 콕스에서는 18만대를 예측했는데 그거보다는 미국에서 파는 게 조금 적죠 근데 이제 중국 판매량이 13만 7천대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이 쌤쌤하고 비슷하게 가면은 이것도 노려볼 만하다 근데 월가의 컨센서스는 42만대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지난 4분기를 뛰어넘는다 1분기가 비수기인 걸 고려하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물론 전기차 보조금이 셌죠 지금 그런 국면이죠 경제도 그러니까 어찌어찌 저는 지금까지 저도 큰 위기가 온다 큰 위기가 온다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국소적으로 계속 돈을 살포하면서 금리도 올리면서 물가도 어찌어찌 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체감하기에는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무사하게 온 것에 대해서 그냥 높이 평가하는데 앞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날까지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엄청 호들갑을 떤 거에 비해서 은행 위기도 있었는데 어찌어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체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또 터질지 모르죠 진짜 금리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렇게 팔아먹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팔 거라는 예측이죠 근데 거의 유력하죠 42만 대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진짜 쭉쭉 전기차를 이렇게까지 성장시키는 지금쯤이면 경쟁사가 맨날 하는 얘기 지겹도록 하는 얘기 누가 갉아먹는다 그러는데 아 참 갉아먹는지 여기 보면은 아 지금 1분기 쉐어도 5.1%로 야 이거 야 진짜 야 전기차로 내연기관하고 붙어가지고 5.1%를 먹는다라는 게 하여튼 대단합니다 대단해 X라인 X가 조금 근데 이거는 뭐 테슬라만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지금 이 가격대의 차들이 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주유권을 꽂아줄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이 메인랜드에다가 지금 중국에다가 미국이 차를 수출하는데 테슬라니까 뭐 가능한 얘기인데 CATL도 저 AGP 스토리지 ESS 사업하는 데인데 여기랑 파트너십을 맺고 5기가와트까지 업툽니다 꼭 한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450메가와트 참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거 텍사스 인데요 그러니까 CATL이 배터리가 물론 이제 여기다 에너지 스토리지를 뭐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셀을 공급하고 HGP라 이렇게 또 에너지 스토리지를 한다라는 게 물론 이제 보조금은 없겠죠 중국산 배터리니까 그렇지만 싸게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핵심적인 것만 지금 서로 이제 찌르고 있는 거지 거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와 CATL이 이렇게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를 여기다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온 뉴스가 이거랑 이거를 중국에다 수출하는 게 뭔가 이렇게 교환되는 느낌이 있어서 두 개 다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이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막 핸들링 테스트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터닝 레디우스 터닝 반경이 Y보다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 큰 차가 그러면은 아마 이제 험머 EV처럼 크랄버크라든지 뒷바퀴가 돌지 않으면은 Y보다 더 이렇게 터닝 레디우스 줄이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최초로 후륜저향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프로토타입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양산단에서 어떻게 됐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확정진 건 아니냐 그래서 perhaps better than wine turning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도니까 아 그래도 더 기능이 나와서 항상 이런 험머 EV라든지 테슬라도 다른 회사 차를 벤치마킹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서로 그래서 소비자가 즐거울 텐데 이거 독주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진짜 막을 게 올해도 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와 올해 그러니까 사람들 예상들이 다 틀려먹었죠 전문가들 얘기들이 자 마지막에 유럽의 웃긴 또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아 재미난 논문을 하나 봐서 저는 인산철 얘기인데요 배터리로 쓰는 게 아니라 인산철을 필터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티스 구조를 보면은 이 안에 크리스탈 구조를 보면은 사실 인산철이 이게 단점이죠 리튬이 이 사이로 하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니켈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 데니시티라는 게 이게 다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리튬을 익스트랙션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리튬인데 저도 이제 오락가락하죠 바닷물에서 리튬을 익스트랙션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들어가니까 TiO2를 코팅해가지고 이것도 흡사하니까 하이니켈에 CNT 코팅하는 거랑 그 몇 가지 있죠 코팅하는 물질들이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철에도 이런 걸 코팅해가지고 리튬의 셀렉티비티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닷물에는요 200빌리언 매트릭톤으로 리튬이 이미 매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죠 엄청나게 리튬이 널려 있는데 레이셔가 6만 대 1입니다 당연히 바닷물에는 소디움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인산철의 구조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 근데 이 논문은 유명하신 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거를 재미난 논문을 옛날에 한 3년 전에 내셨더라고요 그때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제 디살리네이션 하면 물을 담수화하면 사실 에너지가 엄청 들고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물 속에 있는 리튬 값이 엄청 비싸니까 광물들을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필터를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물값도 낮추면서 경제성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데서 이런 프로젝트가 엄청 터져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여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물론 방심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지하수는 반쯤 고갈됐다 그랬는데 이제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하면 가뭄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홍수를 지금 막 걱정하는 판에 물이 막 잠기죠 없던 팬텀 레이기라고 그래가지고 기사 보니까 없던 호수가 막 30년 40년 만에 생기고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물론 이제 다 지하수로 빠지겠죠 그러면 뭐 그리고 가뭄이 다시 3, 4년 또 연장돼서 연장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은 절약하라고는 하는데 이런 온난화 때문에 어려움이 한치 앞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예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변화가 너무 무쌍하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여기가 너무 춥고 확실히 기후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렉타운은 스키 리조트는 거의 여름까지 개장한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예상보다 기온이 맞아져서 높은 고산지대에는 스키장이 캘리포니아에 연다는 기사도 봤는데 여러모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지금은 이게 좀 그래도 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니까 취소하진 않겠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졌죠 그래도 인산철을 필터링 한다라든지 우리가 하이니켈에다가 요즘 CNT를 한다라든지 코팅 해가지고 아니면 실리콘 애너드도 그렇죠 코팅 해가지고 나노 파티클화 해가지고 부서지는 것과 부피 팽창한 것을 최대한 컨트롤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색다르게 쓰는 것도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직 그리고 이런 논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양산하고는 굉장히 멀다 아직은 근데 논문만 보면요 뭐 진짜 고민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양산해야 하는가가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가 있는데 논문만 보면요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끝을 모른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배터리와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은 논문을 보면 참 그런 거에 많이 인스퍼레이션을 받죠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마지막은 현실은 정말 더 시궁창에다가 사기에 정말 꼼수해 아 진짜 독일은 와 요즘은 글쎄요 그 독일이 대외적 이미지 대비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내연기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최근 뭐 미국과 관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사실상은 뭐 그렇죠 다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죠 그러니까 좀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이러면 다 불편해지죠 강자가 세게 굴림했을 때가 오히려 진짜 평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이 세계적 트렌드가 그런데 독일의 그런 내부 속내를 보면은 참 이게 얄밉고 좀 전기차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 유럽이 2035년에 이제 내연기관을 퇴출시키는 게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겉과는 참 다르죠 친환경적인 독일이 막상 이제 경제 문제에 닥치니까 여기다가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는 또 이런 게 나오죠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루폴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말 같지도 않은 이 퓨얼 완전 사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CO2를 채집해가지고 연료화를 만드는 합성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돈은 보조금이겠죠 그걸 최소화한다는데 이게 연력학적으로 아니면 화학을 알면 이게 뭔 가능이야 하죠 근데 엄청 비싸다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결국 이 퓨얼을 쓰는 조건으로 2035년에 내연기관을 폐지하는 거에 합의를 한 건데 이탈리아랑 독일이 합치 저 루폴이 이 퓨얼만 태울까 그리고 이 퓨얼을 만들기 위해서 쓸 페트롤 번이라든지 그냥 치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온갖 어쨌든 엔진을 태울 수 있게 이 퓨얼을 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말이 내연기관을 스탑한 거지 2035년에 넘어서도 저 루폴을 가지고 지금 IRA도 그렇고 온갖 루폴에서 사실 차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를 한다든지 사실 참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 타이틀은 다들 이걸 가지고 2035년에 진짜 퇴출된다라는 거지만 사실 또 안을 보면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차가 어떻게 팔릴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도 구멍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송래는 전기차가 쉽진 않고 가긴 가야겠는데 내연기관을 만약에 없앴을 시에 자국이 예상보다 대비가 안 돼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내부 참 제가 얘기하는 그 이도저도 못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갖는 딜레마가 국가적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